네 반갑습니다. 저는 세상을 밝히는 TV, 우리동네TV의 김진평 팀장입니다. 저희 팀의 스피릿을 먼저 소개하면서 PT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저희 팀의 스피릿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선으로 악을 이기자, 죄송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쁨을 맛보자입니다. 이걸 왜 먼저 소개해드리냐면 저희는 우리동네TV라는 사업 프로젝트로 모인 게 아니라 이 비전에 모였습니다. 제가 먼저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저희 팀은 6명인데 각각 한 명 한 명 제가 만나면서 섭외할 때마다 이 비전을 먼저 소개하고 이 비전에 동참하냐? 설령 이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앞으로 20년, 30년 같이 가서 이거 한번 이뤄보자. 방법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이걸 해보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신이 이러하다라는 걸 감안해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큰 영상 유통 채널입니다. 이곳에서 음란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영상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 접근이 참 쉽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건 원래부터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인 크리에이터들이 각광받고 있고 그들을 이용한 MCN 사업, 멀티 채널 네트워킹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을 연예인 소속사처럼 관리하고 그 수익을 나누는 그런 사업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음란하고 강한 자극 위주입니다. 술 마시고 방송하거나 강한 엄청 매운 소스 먹고 토하기 이런 것들이죠. 음란한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거, 이런 사람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컨텐츠는 이런 것뿐일까요? 라는 데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찾으려면 참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감동적인 영상들이 유통 채널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전문적으로 꾸준히 양산해내는 업체들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고 싶은데요. 그것을 예로 들면은 어렵게 사는 알바생들한테 어머니들이 밥을 차려준다든지 이런 예측 가능한 그런 감동 영상들인데요. 이런 영상들을 만들면서 그냥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앱과 웹 기반으로 마이크로 펀딩 플랫폼을 제공하여서 일단 저희가 초기 영상은 제공하겠지만 사용자들이 그 영상을 보고 괜찮다 들어가서 보면서 저희가 제공한 기획 폼에다가 자기가 한번 생각을 나눠보는 거 이런 것도 재미있겠다. 지하철에서 노숙인들과 음악 파티를 한다든가 이런 자유롭게 영상 기획안을 올리는 거죠. 그럼 그걸 저희가 자체 평가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정말 이게 공감이 되어서 제작비가 마련된다면 저희 제작팀이 함께 지원해줘서 영상화 작업까지 실시를 하게 되는 것이 저희 기본 모델입니다. 준비 상황은 이렇습니다. 수익 구조가 중요한데 아프리카TV처럼 별풍선 제도를 통해서 괜찮은 영상이다 싶으면 소비자들이 별풍선을 제공해줘서 수익을 나누는 것이고 나머지 수익 구조는 기존 MCN 사업과 같습니다. PPL 사업과 영상 유통 수익입니다. 목표는 이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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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